풍물장고는 아까 가락장고랑 달리 이렇게 채편이 가운데에 있어야 넘겨치기에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왼손에서 이렇게 멀리서 가운데 수영하는 것은 빠른데 일부러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 중심을 벗어내기 때문에 나중에 오래 치시다 보면 힘이 더 나겠습니다. 불편하시겠지만 두 발바닥으로 채편을 잡으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휘모리 하겠습니다. 휘모리 오늘 3번 나가도록 하구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1번 덩덩 쿵따쿵 4번 2번 덩딱딱 쿵따쿵 4번 이어서 치고 3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하나 둘 셋 넷 1번 덩덩 쿵따쿵 4번 1번 덩떼쿵 4번 1번 덩덩 쿵따쿵 5번 1번 덩떼쿵 5번 2번 덩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제 빨라지게 되면 몸을 자꾸 움직이시고 쓰라고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웃음이 쏘리지만 옛날에 지금은 성인 배우가 됐지만 그 배우가 어렸을 때인데 역할이 뭐였었는데 뜨개질을 하는 기계를 하는 어머니의 딸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뜨개질을 때 보통 이렇게 뜨개질을 하면 같이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역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더 할 때는 벌써 몸이 펴지죠. 펴지는데 얘가 구부러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벌써 이쪽 근육이 이렇게 압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편해요. 그러니까 더 할 때는 몸이 펴져서 더 넘기 때는 반대로 그러다 보면 항상 앉은 반 사물놀이 하시는 분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옛날에 이거랑 까투리. 그러니까 왜 저렇게 하느냐. 제일 편해요 그게. 몸이 움츠러지면서 이 반동을 이용해서 넘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북거래 할 때 뭐 이럴 때는 별 필요가 없는데 빨리 막 넘겨치고 그럴 때 보면 머리와 손이 반대로 갑니다. 그 똥순이 할 때 그 엄마가 이 뭐지 트개질하는 게 생각하시면서 아 펴질 때는 이렇게 가 있죠. 그 다음에 당일 때는 이렇게 가야 된다.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건에 맞춰서 한번 천천히 해볼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좀 나눠서 생각하면 아 지금 휘모리에서 물론 기본적인 가락 쪽에서 뒤에 쿵딱쿵은 다 넘겨서 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건 그냥 하고 쿵딱쿵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도 1번 4번 1, 2, 3, 4 2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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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도 3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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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쿵다쿵이 또 나오고요. 앞에 것만 다릅니다. 앞에 것은 쿵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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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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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딱쿵 쿵은 넘어가지 않고 원래 쿵 앞에 세자리 치고 뒤에 쿵딱쿵 딱쿵 넘겼어요. 준비 시작!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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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이 세게 나올 수가 없어요. 위에서 떨어지면서 낙하, 만류 인류의 법칙을 잘 이용하셔야 쿵이 제 소리가 납니다. 이제 하니까 다시і אפ rotate. 따 JAMES 쿵이 아니라 쿵쿵딱쿵 따 им 쿵축딱쿵딱쿵딱ны 그런 식으로 펴지게 들립니다 . 나중에 궁딱딱쿵딱쿵딱 elles 넘어갈 때는 또 조금 변준데 그걸로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딱쿵 딱쿵 시작 딱쿵 딱쿵 해서 그 간격을 맞추시기 위해서라도 높이 들어야 돼요. 그래야 같이 담았습니다. 준비 들어서 지절됩니다. 그정도 높이 시작 자, 그냥 오늘 인사무수를 할게요. 인사무수. 보통 인사무수 그냥 간단합니다. 중간에 제가 기합소리를 넣은 것 뿐이에요. 제일 처음에는 배에 힘을 주시고 단체에 힘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감자사로. 그 다음에는 점점점점 커지게. 더더덩더덩더덩 쿵 요겁니다. 해보겠습니다. 덩덩 으 덩덩 더더덩더덩 딱쿵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으 으 아 아 아 아 아 아 왼손 아니, 궁체를 앞으로 해서 딱 네, 요거는 그 우리나라가 잘하는 쇼트헥의 그 첫 번째 출발하는 모습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덩덩 으 덩덩 아 덩덩덩 덩덩 딱쿵 시작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수고하셨습니다. 으 으 으 으 으